안녕하세요. 기목을 해봤네요. 학교 갑니다. 입학싱하러 갑니다. 엄마, 오빠 나와요. 긴장된다. 빨리, 빨리 자퇴하고 빨리 가고 싶네요. 저 때문에 형들 다 피곤한데 다 불러와가지고 신났어 근데. 가방에 뭐 들었냐? 가방? 아, 책이요. 아리오즈 미드스쿨. 저러 반지. 너무 추워. 아, 신기하네. 교문 시대 어디야? 안녕하세요. 야, 종소리다, 종소리. 야, 가자. 학교다, 야. 학교 한 3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꾸민다 안 꾸민다 패션을 해서 집에서 그냥 한편하게 눈 부을까 봐 안경됐다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향이 제일 심해. 어제 몇 회 바뀌었지 알아요? 어제 시상식 가게. 아니야, 나 어제 정국이 어디로 가냐? 정국이 어디로 가냐? 정국이 어딨어? 정국이 어딨어? 정국이 어딨어? 정국이 어딨어? 참 귀엽네요. 저기 서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아, 학교 다니고 싶다. 아, 학교 다니고 싶다 갑자기. 진짜. 저기, 저기 있어요. 맑은 머리. 뭔데 신기한지. 잘생기긴 했네요.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로. 아, 학교 다니고 싶다. 와, 정국이 진짜 한 번에 안 쳐다보네요. 배송한 사람. 제가... 저 자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말도 모르고 그래. 신분한테 말하는 거야. 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 자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야 돼요. 자, 자장면 먹겠어요. 엄마 탕 샌드워야지. 엄마한테 줄게. 맛있겠죠? 꼬빼기를 시켜라. 살 좀 넣어주세요.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제가 사준 거예요? 살다. 살다. 살다.